늦은 밤시간. 그녀는 오늘도 컴퓨터 앞에 있다. 웹툰. 2D 연하남이다. 드라마. 아 3D 연하남 미쳤다. 게임. 아 진짜 팀 차이지리네. 일이 끝나면 세상엔 재밌는 것이 너무나 많고 많다. 누워서도 할 것이 많은 수진씨. 오늘도 폰을 보며 배를 글쩍인다. 집 청소도 해야 하고 머리도 감아야 하는데. 내일 하지 뭐. 그 와중에도 눈에 띄는 빛나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그녀의 피부. 그녀의 비결이 궁금한데. 어 사실 제가 그냥 대충 사거든요. 음. 딱히 하는 건 없는데. 제가 매일 자기 전에. 그래서 제가 뭐라냐고요. 제가 요즘 진짜 대충대충 귀차니스트처럼 살지만. 잊지 않고 하는 게 있는데요. 절대 안 까먹고 챙기는 게 있으니. 바로 스킨케어 나이트 루틴입니다. 연말 연초에 모임도 많고. 또 요즘은 특별하게 좀 신경을 써주고 있다 보니까. 매일 밤마다 집중 관리를 해주고 있어요. 피부 재생이 되는 시간이 매일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스킨케어는 이 골든타임의 관리를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주고 나면 아침에 일어나서 해주고와 안 해주고의 차이가 많이 체감되실 거예요. 여기는 제가 새로 이사한 집에 화장대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제가 쓰는 제품들이 잔뜩 있고요. 주로 여기서 아침 저녁마다 메이크업이나 스킨케어를 해주고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저의 스킨케어 나이트 루틴 같이 하러 가보실까요? 먼저 제가 오늘 사용할 제품들 여기 보이실 텐데. 제가 옛날부터 여러 번 잘 썼었는데. 이 앰플앤 세라마이드 샷 라인이 보이실 거예요. 저는 오늘 앰플 그리고 멀티밤 미스트를 집중적으로 사용해줄 거예요. 사실 앰플앤이 앰플 맛집이잖아요. 피부 고민에 따라서 제품을 선택 가능할 만큼 앰플 라인업이 굉장히 다양하죠. 저도 다른 앰플들도 많이 써봤는데요. 그중에서 이 세라마이드 샷 앰플을 가장 좋아해요. 요즘같이 건조하고 추운 겨울철에는 보습이 가장 기본이고 중요하잖아요. 보습이 제대로 안 되면 피부 장벽이 무너지게 되고 또 저같은 민감성 피부는 더 예민해지게 되는데요. 잘못하면 트러블이나 홍조, 염증 같은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좋은 피부를 만들려면 우선 가장 기본이 이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해주는 거고요. 거기에 이 세라마이드 성분이 효과적인 거예요. 그래서 세라마이드 성분으로 스킨케어 관리를 하고 싶다 할 때는 무조건 이 앰플앤 앰플을 쓰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몇 년 동안 사용하면서 한 번도 피부가 뒤집어지거나 한 적이 없어요. 그만큼 순하게 쓸 수 있는 제품이고 세라마이드가 고함량으로 들어있는 앰플이라서 데일리로 관리하기 너무 좋더라고요. 이 앰플이 보습력이 강해요. 그래서 양을 많이 쓰지 않아도 되고요. 그냥 스포이드로 조금 얼굴에 덜어내서 발라주시면 전체를 다 커버할 수 있어요. 보시면 굉장히 우유처럼 반투명하고 밀키한 제형입니다. 앰플인데도 좀 끈적임 없이 촉촉하게 흡수가 되고요. 사실 저는 이 제품은 여름에는 한 두 번 정도 레이어링을 해서 크림 없이 그냥 앰플로만 마무리를 하기도 해요. 그만큼 보습력이 좋고 영양감도 풍부한 제품입니다. 이 앰플은 이렇게 발라서 부드럽게 피부결을 마사지해주면서 흡수시켜주고요. 메이크업하기 전에 발라주셔도 화장이 안 밀리고 쫀쫀하게 잘 먹습니다. 그리고 이거 겨울에 살짝 베이스가 좀 건조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 앰플 한 두 방울 정도만 섞어서 사용해보시면 진짜 쫀쫀하게 잘 먹습니다. 파데가 찰떡처럼 잘 먹고 속광이 살아있어서 그런지 화장대에 두고 또 여러모로 활용하기 좋은 것 같아요. 피부에 흡수시키고 나면 보습감이 금방 차올라요. 쫀득쫀득해지는 걸 경험하실 수 있답니다. 세라마이드 샷 앰플의 또 한 가지 특장점이라고 하면 이 제품이 제가 써본 앰플들 중에서 가장 각질을 잘 잠재워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이스 바르기 전에 사용하셔도 혹은 베이스에 한 두 방울 섞어서 사용하셔도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좀 거칠거칠한 피부 각질을 확 잠재워준다고 할까요? 이 앰플이 또 100ml 용량이라 엄청 넉넉하잖아요. 피부 각질이 많이 신경쓸 때는 얼굴뿐만 아니라 손이나 발, 무릎 같은 데 발라줘도 좋더라고요. 특히 손이 겨울에 거칠거칠해지기 쉽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얼굴에 바를 때 항상 신경 써서 손까지 발라주는 편이에요. 자 이렇게 앰플을 발라줬으니까 이제 탄력관리, 얼굴형 관리에 들어가 볼 건데요. 저는 이 세라마이드 샷 멀티밤을 사용해줄 거예요. 말 그대로 세라마이드 샷 라인의 유효성분을 꾹꾹 담아서 원하는 부위에 발라주기만 하면 되는 스틱 타입 제품이에요. 크기가 작아서 휴대성도 좋고 보습력에 세라마이드 성분까지 듬뿍 담겨 있는데요. 보시면 스틱 내용물의 색깔이 다르죠. 스틱 겉부분이 탄력, 수분밤이고요. 분홍색 안쪽 부분이 세라코어 부분입니다. 세라코어 부분이 다섯 가지 세라마이드 성분을 압축해서 넣었다고 해요. 이렇게 더블코어 형태로 되어있는 탄력밤이라서 멀티밤 한 개로 보습, 탄력, 수분 세 가지를 다 케어를 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렇게 얼굴에 발라보면 보세요. 진짜 촉촉하고 쫀쫀하게 발리는데요. 제가 이 제품을 좋아하는 이유가 마사지할 때 바르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괄사뿐만 아니라 뷰티 디바이스도 피부가 촉촉한 상태에서 사용을 해줘야 좀 마찰 자극이 줄어들잖아요. 보시면 너무 묽지도 않고 끈적이지도 않고 오랫동안 촉촉하게 유지가 돼서 저는 괄사 마사지할 때 자주 사용하는 편이에요. 그냥 보시는 것처럼 필요한 부위에 이렇게 발라주면 되고요. 저는 좀 주름이 신경 쓰이는 뭐 눈가 부위 그리고 팔자 또 마사지할 때 우리가 턱 라인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턱 라인을 따라서 쭉 발라주고요. 이제 괄사로 마사지를 해줄 거예요.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면 제품 흡수가 더 잘 되기도 하고 또 피부뿐만 아니라 근육 자극까지 해주니까 자고 일어났을 때 피부랑 붓기 관리까지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마사지를 해주다 보니까 이제 하루에 한 2분 정도만 해줘도 유지가 되더라고요. 특히 겨울에는 춥잖아요. 그래서 근육이 빨리 긴장되고 굳어요. 그래서 유지 효과가 많이 떨어집니다. 특히나 겨울에는 매일매일 관리해주시는 걸 저는 추천드리고요. 더 부지런해져야만 예뻐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제가 이 멀티방 같은 경우에는 잠깐 겨울바다 보러 여행을 다녀올 건데 그때도 가져가려고 해요. 크림 대용으로 그냥 발라주기도 좋아서 그냥 이 앰플이랑 스틱이랑 들고 가면 될 것 같고 크기가 작잖아요. 그래서 파우치에 넣고 다니면 되고 여러모로 활용도가 높아서 개인적으로는 겨울에 완전 강추템입니다. 요즘 날씨가 진짜 춥잖아요. 그래서 완전 굳었어요. 근육이 매일 해주는데도 매일 아파. 자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해주겠습니다. 앰플엔의 세라마이드 샷 앰플 미스트입니다. 겨울에는 이 미스트 없이는 이제 살 수가 없어요. 저는 묵직한 제형을 안 좋아해서 이렇게 가벼운 미스트나 앰플 제품들을 좋아하는데 이 앰플 미스트가 진짜 제가 써본 앰플 미스트 중에 최고입니다. 일단 안개 분사가 미쳤어요. 짜란! 세월이 안개 분사라고 해야 되나? 막 이렇게 이렇게 분사가 되는데 너무 곱고 좋습니다. 얼굴에 이렇게 뿌려주면 보습감이 쫙! 정말 앰플이 피부에 쫙 먹는 느낌이 들어요. 이 제품도 세라풀 컴플렉스 성분이 19,000ppm 고농축으로 들어있는 제품이고요. 세라마이드 샷 앰플 30ml의 유효성분이 이 미스트 한 병에 다 담겨있다고 보시면 돼요. 말 그대로 앰플을 어디서나 뿌릴 수 있다고 이해를 하면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스킨케어 마무리 단계에 코팅하듯이 뿌려주는 편이고요. 필요할 때는 이렇게 화장솜이나 패드에 적셔서 팩처럼 쓰거나 스킨처럼 닦아내셔도 좋아요. 저도 집이랑 사무실에 하나씩 놓고 쓰는데요. 건조할 때마다 수시로 뿌려주면 왕왕 좋습니다. 한 번 쫙! 한 번 더! 이렇게 뿌려주면 완성입니다. 짜랄라! 짜잔! 이렇게 오늘 나이트 루틴을 같이 한번 해봤는데요. 오늘 제가 쓰는 걸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앰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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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라마이드 샷 라인의 크림브 있습니다. 크림 타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 써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오랫동안 좋아했던 앰플, 멀티방, 그리고 미스트까지 사용해서 오늘 나이트 케어를 한번 해봤습니다. 보시다시피 요즘 겨울인데도 제 피부가 건조함을 몰라요. 되게 쫀쫀 탱글탱글해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요. 여러분 푹 자고 일어났을 때 어? 나 오늘 피부 좀 좋네? 하는 기분 느껴보신 적 있으시죠? 좀 매일매일 이런 피부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확실히 앰플에는 세라마이드 샷 라인으로 케어를 하면 자고 일어났을 때 피부가 다릅니다. 진짜 잘 자고 일어난 피부? 최상의 컨디션 같은 느낌을 계속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이걸 쓰고 나서 문제가 뭐냐면 저는 정말 피곤하고 힘들거든요. 일이 바쁠 때 사람들이 제가 바쁜 줄 몰라요. 항상 피부가 너무 좋다고 요즘 사람들이 데이지 씨 잘 먹고 잘 자나 봐 이래서 그게 탈이에요. 너무 피부가 좋아 보여서 문제입니다. 그 정도로 컨디션이 좋아 보이는 그런 피부를 만들어주니까요. 여러분들 앰플에는 세라마이드 샷 라인으로 스킨케어 해보시기 바랄게요. 오늘 소개해드린 앰플에는 세라마이드 라인이 할인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에 적어둘 테니까 꼭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제가 이 영상 다음에 랜선 집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집 청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실 다른 유튜버 분들처럼 엄청 깨끗하고 예쁜 집을 보여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모델하우스처럼 예쁜 집을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청소를 해서 깔끔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새해에도 잘 부탁드려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